안철수 후보로서는 물론 돌인데 본인이 여기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길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 돼요. 본인부터 공천권을 장악을 해서 본인이 사람을 많이 심어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대표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이제 김기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 이 진정 체제를 갖추려면 김기현 후보를 통해서 공천권을 장악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용화대라고 합니까 지금 용산의 청와대에서 내려보내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그 윤석열의 수족들이 쫙 다 들어가야만 앞으로 남은. 그 2년 동안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다음 총선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은 노동개혁 임금개혁 교육개혁 이러지만. 지금 옴짝사삼원합니다. 뭐 만들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결국은 개혁을 하려면 국회를 장악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칠칼체를 만들 수밖에 없다.